네다! 오늘은 슈퍼러브 레전드 오블레전드 아 이런게 단전에서부터 음악 유튜버 대표팀에 응원하려고 입술 그런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수를 할 건데요 바다에 과연 누가 누가 입수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아 근데 잠깐만 데피티 하자마자 데피티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해외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트렌디한 어떤 그런 거를 하도록 해가지고 저 잘 지냈습니다 아 저 잘 지냈습니다 웃음 참기죠 와아 내가 웃음 참기 하면 해결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하시고 아니 알겠습니다 웃음 참기 대기! 아 감사합니다 가족으로 할까요? 아니요 지금 심판으로 지금 개미 피디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미 피디입니다 네 어떤 영상을 준비하셨나요? 왜 왔어요? 아시아파구 응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미 대표팀 선수들의 짤들을 조금 또 한 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한 번 준비한 영상을 한 번 볼까요? 알겠습니다 팬이 너무 많아 팬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자르면들 그런 것들 많이 웃음 웃음 으음 네 그러면 한 번 바로 스페이스 한 번 눌러주시죠 이즈 ונים 으응 시 제발 음 ㅎ흠흐흠 아 ㅇ흫 어 이즈 ㅇ흐흑 으흐흐흐흠 ㅎ흐흐흑 네, 네, 네. 알아요. 저희는. 네. 네, 네, 네. 네, 네. 네. 음... 무난한 가난기 때문에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정신 못 차린다 또 못 차린 게 생기게 아 여러분 여기서 최순위야 아 시원하네요 아 두 바이가 더워 더웠는데 시원하네요 아 진짜 아 많이 버져놨다 꼬자라니 이중골 내년 녀석골입니다 고고골입니다 세레몬 역시 공격적으로 정말 유머영상으로 제대로 달려보던 아 진짜요? 두 분은 저는 잘 넘겼어요 저도 원래 잘 웃음이 없는데 왜? 엄마리의 웃음을 찾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되셨죠? 다른 종국과 달리 제약업체 관절 기술을 쓸 수 있는 것도 삼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유명한데 유명한데 네 아 칼렌드하다 진짜 죽음 안녕하세요 지즈래곤 똑같이 노래 해주셨어요 지드래곤이요? 그 빅뱅의 지드래곤이요? 어떤가요? 무슨 노래요? 주크래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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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한테 했다 그거 해주세요 주크래경 해주세요? 네 해주세요 네 좋아요? 아니요 조용하진 않아요 네 알았어요 아 눈물을 흘리네 아 아 어떡해 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뭐에요? 주크래경 네 네 네 그거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왜요? 아 이게 뭔건데 가까이 들어야 돼요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응 자 머리 아 오케이 우리 왜 머리 음 이게 왜 웃겨 이게 왜 웃겨 아니 이게 왜 웃겨 이게 왜 웃겨 아니 이게 왜 웃겨 왜 웃기지 모르겠어 아 아 참 진짜로 아 최조 동작만 했는데 어 아 Honestly 진짜 힘들다 너무 웃긴다 Ku einen bit 요거에요 요거에요 k few bo 벽 저기로 있는 자유를 손을 buckle. 가쥬하— 1! 다이야아 하나, 둘, 셋. schemes Oi haha M capitalismfrist asse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킁킁킁 야 ㅋㅋㅋㅋㅋㅋㅋㅋ 야아! 야아! 아아..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오늘 대결 여기까지 하고 과연 입수가 누가 좋을지 진짜로 진짜 댓글 다 세서 딱 진짜로 진짜로 그냥 댓글만 하겠습니다. 내 댄스는 안 됩니다. 승자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패자가 빠지는 부분 아 오케이 그러면은 심철 승! 문어 승! 이렇게 하면은? 카운터가 되는거죠? 카운터가 되는거죠? 그냥 군어 CGM처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? 그럼 그 이름이 쓴 사람을 승리했다고 간절히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16강 자원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. 대한민국 대표팀 계속 열심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투표도 많이 해 주십쇼!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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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수포로브 슈퍼루브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신분 David 오오오오오와 이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employer